영도지구를 보겠습니다. 이 영도지구 우리 기본서에는 1번 옆에 하나 써놓으십시오. 98조부터 99조 이렇게 영도지구가 나온대. 이 영도지구 파트에서 합류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서 98쪽부터 99쪽에 있다. 먼저 영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총 9개가 있죠. 9개. 그 종류인 즉 경고방방법칙의 특복이 떠올라야 돼요. 경고방방법칙의 특복. 이걸 영도지구 한다.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지구. 특정용도지구. 그렇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이걸 용도지구라고 하고요.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이것들은 이미 1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용도지역 위에다가 중첩해서 지정을 해서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건축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종률, 로폐에 관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적용, 완화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도시군가유로 국토교통부장한 시도사 디도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게 용도지구로서 용도지구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이 총 9개의 용도지구를 두고 있으며 이 국토계획 법률의 하위기범인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경관지구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치지 않은데 그 이름이 뭐냐. 약자로 경자시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가 있다. 이렇게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이 된다. 이렇게 절대 세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방하지구도 절대 세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방자시구는 대통령을 통해서 두 가위로 세분되는데 그게 뭐냐. 방자시, 방자시, 방자시. 이건 경자시특 이렇게 했고 이것은 방자시특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은 특없다.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보호주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위로 세분되는데 이 명칭이 중요하다. 어떻게 세분되는가. 보, 역, 중, 생. 이렇게 일단 생각내도록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역은 뭐냐. 역사문화, 환경보호주구, 중원, 중효, 시선물 보호주구, 생은 생태계 보호주구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취락주구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되는데 두 가지 이름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답을 주세요. 약적으로 뭐라고 그래. 이건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취자집. 꼭 기억하시고. 그래 자가 뭘까요. 자연, 취락주구. 집은 집단, 취락주다. 이거. 그 다음에 개발진규도 세 분 더 지정되는데 다섯 개가 있다.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개, 개주산. 개가 입에 주산을 물고 간다. 주판 있죠. 어렸을 때 공부했는데. 주산. 누구한테 배우러 가는가. 간복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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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주산. 간복트. 개주산. 간복트. 그래서 주거개발진주구, 산업유통 개발진주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진주구, 그 다음에 복합 개발진주구, 특정 개발진주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구는 대통령령에서는 세 분 더인 게 아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주도 세 분 더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통령령보다 하위급음이 조례가 되는데요. 지방실정에 맞게 시도사가 시도의 도시군객조료로, 대도시장이 대도시의 도시군객조료로 조례로 필요하면 이것은 이 세 가지가 이미 있는데 추가해가지고 이름을 새롭게 명명해서 신설해가지고 바로 무슨 무슨 경관지구다라고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절대 세 분 되는 거 아니다. 이것도 절대 세 분 되는 거 아니다. 고도주 방하주구, 조례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방하주구 더 이상 없다. 보호주구, 이 중에 중요심을 보호주구라는 게 바로 그 시설이 공항일 수도 있고 항마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군사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입을 따가지고 무슨 무슨 바로 시설 보호주구다라고 이것도 조례를 통해서 세 분해가지고 세 분해서 신설해가지고 신설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더 이상 안 되지만 2로 내려가서 이 특정 용도 제한치구 이것도 바로 대통령령에는 없지만 세 분 되는 게 없지만 조례를 통해서 무슨 무슨 특정 용도 제한치구다라고 세 분해서 신설해가지고 새로이 이네들이 시도사, 태도시장이 자기 지역에 맞게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저를 통해서 추가 세 분 신설 지정하든 세 분 신설 지정하든 바로 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구나. 뭔데? 바로 이 경관적을 때 경,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때 중요시설물 보조걸때 중, 특정 용도 제한치구할 때 특에서 경, 중, 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경관치구 중 특화 경관치구도 필요하면 이것도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세 분할 수 있는 건 약자로 이렇게 하면 잡아내요. 시험장에서도. 경, 중, 특, 특, 특정 용도 제한치구 특화 경관치구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봐봐요. 조례로 새로이 신설 지정할 때는 이미 지정되어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설명 듣고 문제를 쭉 풀고 가려니까 조례로 시도사, 태도시장이 아까 경, 중, 특을 새로이 신설 지정해 나갈 때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용도 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설 지정할 수 없다. 풀어버릴 수 있는 것. 행위 제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은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무엇은 안 된다고? 그래 좋아요. 그리고 이때 이런 것들을 지정한 이유는 역시 그 행위 제한을 가해서 특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런 것들을 조례로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하게 되는데 그때 지정할 때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데에 그쳐야 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어찌한다고요? 최소한 데에 그쳐야 한다. 최소한 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고 이 용도 지구와 관련해서 용도 지구. 작년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명칭을 알고 있는가. 작년에 한 번에 나왔고 올해는 두루두루 좀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 이 중에 이 복합 용도주구는 특정한 장소에만 정석에서 지정하죠. 일일계. 무엇을 다 마칭한다고? 일일계. 여기 봐봐.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만 지정한다. 이때 일반 주거적의 복합 용도주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이 용도적이 이렇게 지정되었다. 이미 이렇게 일일계가 있다면 이런 지역이 있다면 그 장소 일반 주거주가금이 여기다 통체로 지정한 게 아니라 그 용도적의 3분의 1을 범위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얼마까지만 3분의 1. 그리고 이 일반 주거제는 준주거제에 허용하는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하도록 유도하고자. 그러나 6까지는 안 되고 또 일반 공업적은 준공업적에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서 바로 복합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제한되는데 그때 4가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에도 일정한 건축으로 건축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정 용도 제한증은 바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규정 지정한 데 반해서 복합 용도증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제한다. 완화 제한, 완화, 완화 제한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특정 용도 제한증은 지정 목적은 몇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특정 용도 제한증은 지정 목적을 3개 두셔야 하는데 이 특정 용도 제한증은 청소년이라든가 그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같은 것, 또 청소년 이런 자들의 그 위에서 또 오염물질, 배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 게 특정 용도 제한증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치료학 주거라는 것은 바로 여섯 곳에 따만 정석에서 제한합니다 바로 그건 녹, 관, 농, 자, 개, 도에 따만 제한하고 이 지역이 아니면 지지 못한다 녹지장 안에다가 관리적, 롱림적, 자연의 보전적, 개발, 제한기업, 도시장 공개에 따만 치료학을 정비해 나가고자 지정하는데 그 중에 녹과 농자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 치료학 주거는 뭐라고 하느냐 자연치료학 주거, 개발, 제한기업에 따라 지정하는 치료학 주거는 뭐라고 하느냐 개집에서 집단 치료학 주거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알죠 그 다음에 봐봐요 이 치료학 주거가 이렇게 지정되면 이 자연치료학 주관에서 행위자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것만 건축하세요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치료학 주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층수지안이 있다 몇 층에 밖에 못 친다? 4층이야 이걸 꼭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집단치료학 주는 개발장구에 따만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장구 안에서 특별히 적용되어지는 그 법에 따라 건축자를 받는데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게이트법령이다 무슨 법이라고? 게이트법령 개발장구에서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건축제안을 받게 된다 이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거개발주의라는 것은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바로 집중료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대칭하고 산업통개발주의는 공업기능이라든가 물류 유통기능을 집중료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대칭하죠 관광휴양개발주의는 관광휴양기능을 집중료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대칭하는데 복합개발주의는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기능을 몇 개 이상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대칭하냐?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언급했던 이런 기능들 외후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갈 때는 특정 개발신으로 진행한다 이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 많은 영도지구 중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이해관계자들 이것 좀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이걸 하게 될 때는 도시군괄으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도시군괄기의 입안권자에게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뭔만 있을까요? 뭔만 해달랄까요? 도시군괄기의 입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 네 가지 생각나요 안 나요? 네 가지 오케이 오케이 기지산 대체 대체 기지산 할 때 산이 뭐예요? 산업개발진구 여기요 이거 그래 그래 이거 이 많은 영도지구 중 이것만 우리가 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알겠죠? 뭔만? 산업 유통 개발진구구 지정 그래서 이걸 지정해달라는 이유는 그 안에 공장 중 신축합시다 신설합시다 증설합시다 그럴 때 이걸 제안할 수 있죠 여기 봐봐요 산업통 개발진구 지정을 제안할 때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 땅은 계획괄지 업무 자연녹지 생산관리에 있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 면적은 1만에서 3만 미만 해달라고 하죠 얼마요? 1만에서 3만 그때 제안세가 들어가면 입안권자께서는 몇 신의 반여분을 그 입안 제안했던 친구에게 알려주냐 원칙은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하나요?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고 만약 그 친구의 입안 제안권을 반영해서 입안해서 결정해 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 제안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제안자의 회의에서 그 비용을 전부 일부를 그 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파트에서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권에서 알아줄 것은 이 고도주구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 중요해요 고도주구가 원래 최저 고도주구하고 최고 고도주로 주가로 세분 증했던 것을 없애버렸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세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고도주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고도주구는 이렇게 고도주구다라고 지정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 안에서 건축으로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정한다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정한다 양자를 다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정한다 그래 그래 그거 꼭 알아주세요 최고한도지 최저한도가 아니다 이거 최저한도 이걸 개정했으니까 무릴수로 꼭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있다 봐보세요 이 고도주구가 이렇게 증대했다 여기 보세요 이 고도주구가 이렇게 증대했다면 이 안에서의 건축으로 높이는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그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 되는가? 도시군객조례다? 도시군관리계기다? 오 그래 도시군관리계 관리계이다 도시군관리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셨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용도지구들이 증대하게 될 때 그 지점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장소에서는 각각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이 가야 되는데 이 제한의 근거 무엇을 통해서 제한하는가? 여기 경관증 여러분이 경관증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해서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느냐 여기서는 도시군객조례 뭐예요? 도시군객조례 이것과 알아주시고 도시군객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그 기재받는다 도시군객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도유는 도시군관리에 있고 방하지구 이것은 나누고 방제지구도 도시군객조례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자연 방제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지구 이걸 지지 목적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토지 용도가 낮은 저 하천변 해안변 급경사지 주변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지 목적이 자연 방제지구인데 바로 건축물 인과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 건축물 인과 밀집해 있는 지역은 시가지 뭐라고요? 시가지 그런 건축물 인과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지 목적이 뭐냐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를 정리해 두시고 특히 이 개발진흥주금 이 개발진흥주금 이 개발진흥주금이 이렇게 정돼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뭘로 규정하느냐 이 안에 이미 개발객이 수립되어서 확정됐다 그러면 그 개발객에 위반되는 그 개발객에서요 이것만 건축해라 라고 개발객과 집어넣어가지고 고시하거든요 개발객이 수립됐다면 개발객 내용에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만약 지구단위기 결정나 했다면 지구단위기에게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만약 이 지구단위라든가 개발객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절외가 허용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합용도주가 아까 지정되게 되면 그 장소에서는 그 용도주 일반 주거지면 일반 주거지에 허용되는 거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추가로 준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거 건축할 수 있는데 여섯 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빠른 속도로 이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보겠는데요 용도주구다 틀린 글이 이렇게 되어있죠 1번 특화경관주구 뜻입니다 특화경관주구는 바로 그 어느 지역이 있다 그 지역 내 주요 수계 수계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계곡이에요 물이 흐르는 계곡을 수계라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수변이라고 물가를 알겠죠 계곡에 있는 물가 그 물가는 얼마나 아름답겠어 경관이 그렇죠 그런 경관 문화재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에 경관을 바로 특별한 경관을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상하기에 필요한 지구다 맞아요 이걸 과거에는 수변경관주구 그랬는데 수변경관주라고 하면 틀리고 지금 뭐라고 한다고 특화경관주라고 한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2번 2번은 틀렸죠 노관 농자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필요할 때 창을 못하고 자연 그래서 집단 틀렸어요 그리고 문제 2번으로 들어가서 보면 2번의 4번 2번의 4번 자연취락주는 개발장의 취락을 정비하기에 필요할 때 창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때 개발장의 취락을 정비하고 집단 계집 계집 그랬으니까 계집 계집 그랬으니까 집단 아까 1번에 2번은 자연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걸 좀 두 개를 딱 비교 처리해가지고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1번에서 3번 보면 복합용도주구하고 동그라미 4번하고 묶어서 비교 복합용도주구는 쭉 가다 보면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주를 제한한다 완한다 완화 보고 계세요 완화했다 포인트 잡고 그런데 4번은 특정 용도 제한축을 한 것은 쭉 가다 보면 특정 시설의 입주를 제한 제한했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하고 또 4번을 묶어서 비교 특정 개발지능주구라고 하는 것은 주거기능부터 관광휴양기능 에의 에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유의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맞아요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도 98쪽부터 99쪽까지 있어요 기본서 용도주치 목적이다 틀린가 바로 아까 4번이 틀렸죠 남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기본서 99쪽이 있고 이제 금방 자세히 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용도주치구의 세분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보름고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앞에 보면 국토의 계획이 되면 법령상 할 때 법령이 있다고 줄 거 봐 법령상 법령이 이거예요 국토의 계획이 되면 법률하고 대통령령이 이걸 뭐라고 법령 알겠죠 법령 저래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만 생각해라 그 말에 알겠죠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에서 바로 옳고 판단해라 이거죠 용도주치구의 세분인데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기억을 암기라고 그렇지 머릿지에 따세요 에바라야 돼 뭐라고 암기하자 그래서 할까요 그래 그래 보 여 중생 맞네 니은 어떻게 해요 방자식 방자식 그래서 뒤에 특이 날려버리고 디귿 경자시트 경자시트 안 맞죠 경자시트 죽어는 없어 그래서 죽어 날려버리고 특화 죽어 놓고 특화 그 다음에 니을 니을은 어떻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취자집 너무 쉽지 않아요 취자집 취자 그래서 농어촌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거기에다 수정해가지고 하나 더 써놔요 하나 더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개가 빠졌잖아 개 하나 써놔요 개발진주 개발진주가 빠졌으니까 개발진주 써가지고 다섯 개를 써놔요 아까에서 개주산감복특이라고 뭐라고 개주산감복특 주산감복특 이 다섯 가지 이름을 주거 산업유통 관광향 복합 특정 됐죠 그러면 바로 법령에 의해서 세 분되는 다섯 개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50회로 갑니다 50페이지 4분 보겠는데 용도주구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있죠 그때 그 내용은 100페이지에서부터 102쪽이 있는데 기본소 1번 시도사 또는 대도샹은 도시군객조례로 조례했다 포인트 잡아 조례로 용도주구의 명칭 등등등을 정하여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법정 거기다 법정 그 말 중 법정 용도주구의 용도주구의 증가 변경을 거기다 줄 거에요 법정 용도주구 이게 법정이에요 여기까지가 법정에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 에허 것을 도시계조례로 이걸로 더 세분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약조를 뭐라고 암기하라고 했어 경중특이라고 뭐라고 경중특 조례로 그 말이 포인트 잡고 조례로 법정 용도주구의 용도주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간리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다 써요 법정 용도주구의 용도주구 지정과 변경을 그것도 다 줄 거에요 경중특 이렇게 생각해요 경중특 써나요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3번에 나오거든 3번에 3번에 먼저 보겠어요 3번 하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간리격 조례로 바로 경중특을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로 그 말이 있다 포인트 조례로 포인트 잡고 경중특 할 수 있다 2번으로 가서 이렇게 경중특을 조례로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할 때 이미 지정되어 있는 해당 용도주역 용도구역의 재현을 강화하는 것 신설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완화하는 것을 신설해서 안되죠 강화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화를 지어버리고 완화하는 것은 하여서는 안된다 풀어버리는 것은 안된다 풀어버리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읽어보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5번 중에 5번이면 고도주구에서는 뭘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십니다 도시군간리격 그 말 중에 그 말 그 말 그리고 초과에 또 넘치고 없다 세 가지를 잘 체크해 고도주구 도시군간리격 초과 없다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도 우리 기본소 99쪽부터 106쪽까지 있는데 용도지구 다 틀린 것 1번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마지막으로 무슨 겨로 결정한다 도시군간리격 그렇죠 도시군간리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용용 기사집 있죠 그리고 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은 누구만 하냐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항 시도사 대도시항만 그것까지 이네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알아주시고 2번 여기 봐봐요 이 많은 용도지구 중 이것은요 방제지구 방제지구가 재해 예방 풍세 산사태 지방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방제지구인데 이 방제지구는 이네들로 하여금 시도사 대도시항 라 하여금 야 너네들 지역에 어느 그 재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은 재해방을 위해서 꼭 지정해서 관리해라 최근 10년에 이해상 그런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폐까지 발생했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해라 이런 게 나아요 그리고 이 방제지구에서는 방제지구가 중요합니다 요즘 뜨고 있네 지구가 방제지구예요 이 방제지구 안에서 들어가서 건축할 때에 충수재를 받는 그런 용도지구인데 그것도 건축을 건축할 때 1층 정보를 필로틱 구조로 닫았다면 그 필로틱 구조는 구조부는 충수계산을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하거든 그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지역이면 의무조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알겠죠 그걸 바로 문제 5번 2번을 통해서 보겠어 2번 보면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지역과 밑에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지혜가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발생해서 사람 피해까지 입었다 사람 죽었다 그런 거죠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바로 용도지구 중 유일하게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는 게 있다 뭐다 방제지구다 그것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주셔요 2번 틀렸고 3번 잘 봐주셔요 종리를 했으니까 방제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했다면 그 말에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했다 포함해준다 빼준다 빼준다 제한다 제했다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4번 자연체락주는 녹관농자만 지정할 수 있다 맞고 5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법 이법은 이법은 무슨 법이요 국토교법 여기 봐봐요 이 용도지구 이런 것들인데 이 건축 제한 이것보로 행위장 건축 제한이라고 하거든 이 건축 제한 바로 이 자연체락주구 자연체락주는 국토교법령에서 지정받았다 건축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단체락주는 다른 법률 아까 게이트법령 그리고 대부분 조례로 규제해요 조례로 뭘로 한다고 조례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침 보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상은 이법 이법은 아까 무슨 지구에서 이법이다고 자연체락주구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집단체락주구 아까 게이트법령 그런 법률에 특별한 기종이 있는 걸 정하고는 뭘로 주로 정하고 있다 조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맞았어 6번은 X 처벌이고 6번은 X 처벌이고 통과 7번으로 갑니다 7번 보면 이것은 우리 기본서 101쪽하고 101쪽하고 그 다음에 105쪽하고 106쪽이 있어 그러나 이 지문들을 잘 정리하면 되겠는데 복합용도주구가 3년 전에 도입됐거든 그 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합용도주구는 중요해 시험권으로서 복합용도주구는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관심께 바디할 내용으로서 복합용도주구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죠 1번 너무 쉬웠네 이거 아까 복합용도는 몇 간대에 정한다고 했어 1, 1, 개 이걸 아름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자연 녹적은 지정할 수 없거든 자연 녹적을 지워버리고 개헤 그래서 일반 주거주구 일반 공업주구 개헤 관리적의 복합용도주를 시도사 대도시장이 토식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 복합용도주는 용도주구 지점없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주구 전체 면적에 얼마까지만 정할 수 있다고 3분의 1 이하 맞고 3번 이 복합용도주구에서는 여기 아까 봐봐요 여기다 일반 주거주 일반 공업주 계획과제인데 그 안에 따라 지정했다면 이 복합용도주구에서는 원칙으로 해당 용도주 해당 용도주 일반 주거주일 수 있고 일반 공업주 계획과제일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규제 완화차 지정하니까 바로 추가로 4번과 5번 같이 할 수 있다 복합용도주구 지정된 일반 주거주에서는 조례가 지정하며 따라 준주거주에 허용되는 준주거에 따라 줄 거예요 일반 주거주 준주거주 준공업주 한번 틀리겠어 준주거주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루 안에 있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개는 안 돼 몇 개는 안 된다고 6개 바로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여물주의점이 저리설 동물식물관련설 장애설 이 6개는 안 되고 나머지 준주거주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완화 채취한다 5번 복합용도주로 지정된 일반 공업주에서는 조례가 지정하며 따라 무슨 주거주에 허용되는 것을 추가로 규제완화 채집어들 수 있다고 준공업주 그런데 준공업주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4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파트 달란지점 안마시술소 노이자시술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가루 안에 있는 말은 좀 힘들겠지만 그걸 좀 봐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냥 그거 모르면 꽝이요 꽝 그거 하나만 해 이 문제 푸나만 해 가루 안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서 그것은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것도 된다 그것도 건축할 때 이렇게 반대말로 나왔어 그럼 틀려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우리 기본서 101쪽부터 106쪽까지 있는 상으로서 용도주구에서 행위장 그렇다고 줄 것과 용도주구에서 행위장 그렇다고 줄 것이고 위반시 이 용도주구 안에서의 행위장 이 용도주구의 행위장을 위반하면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하의 발견 매차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지 목적을 달성해 나오고 있어요 그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할 수 없도록 되는 것을 하다 걸리면 잡아간다 그 말이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치한다 이걸 알아주시고 그래 용도주구 안에서의 건축재환 법률 시행령 무슨 말인지 알죠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 시행령 그걸 대통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칠학주 여러분이 자연칠학주 만나면 여기다가 뭘 건축할 수 있을까 이거 알고 싶어 그러면 뭘 바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 시행령 그걸 시행령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대통령령 시행령 국토의 법률 시행령 그래 거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법을 봐야 되지 건축법을 봐야 답 없어요 다른 법을 봐야 답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 3번 맞아요 개발진국위소의 건축재환은 지구단위기 만들어졌다 개발기 만들어졌다면 그 계획에 따르고 그 계획에서 허용한 것만 건축하고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위반하니까 건축할 수 없어요 만약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면 조례로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없어요 맞아요 4번은 마지막 같은 거 봐보세요 들렸죠 뭐 때문에 그래요 도시군객 조례를 날려버려 뭘로 해야 돼 도시군관리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로 규제하는 것은 고도주구다 이거 초과했다 줄고 싶어 없다 했다 체크 그 다음에 5번은 참고를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제3절 용도구역으로 드러납니다 자 지금까지 용도주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잡아서 정리했어요 용도구역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용도구역 이것도 용도주구 문제 들어가고 보니까 용도주구 문제 편집할 때 잘못했는데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용도주구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용도주구인데 용도구역은 이 문제 풀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용도주구 안에서의 건축지안 이것도 101페이지부터 106조까지 있는데 틀린 거 이렇게 되었어요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조금 전에 했고 3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주거지에 지정된 복합 용도주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옆에 봐봐 옆에 7번 엔축페이지 엔축페이지 옆에 7번 동그라미 4번 있죠 고려 화살폰에 거기서 이제 금방 동그라미 3번 지문에서 옆에 칸 지문 4번 화살폰에 이거하고 말이 안 맞구나 그래서 틀렸구나 이해되요 가로 안에 있는 거 6가지 안 낸다고 짤까요 6가지 안 낸다 그래서 있다 틀렸어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출문제예요 이거 기출문제 있다 반대로 써놨죠 4번은 아까 했고 맞고 5번 자연철학주 아까 몇 층에 밖에 못진다고 그랬어요 4층에 꼭 알아하십시오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써봐 자연철학주 밑에다가 정신병원 컨트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왔던 것들 한번 생각해서 체크해 두세요 정신병원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을 주민들로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넘어가시고 바로 2번 문제 이게 용도구역입니다 이 용도구역은 우리 기본서 107쪽부터 115쪽까지 있죠 115쪽까지 있습니다 107쪽부터 그러면 용도주고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하고 문제를 풀면 수월하니까 이 용도구역은 지금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구역을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래 반지수 생각해요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률이 있다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 정의로 보면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1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용도주가 증되어 있다 또 2차적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용도주가 증되어 있다 또 3차적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 용도구역인데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보다 하고 중첩에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첩 지정이 되어져 있다면 이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1차 2차보다 더 센 것이다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역 및 용도주의 제한을 여러가지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나가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을 한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군 관리 계획 이걸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싹 결정해서 지정을 하고 변경한다 알겠죠 이거 이거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도 한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오 좋아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가 뭔데 그러면 이름은 약조를 일단 뭐라고 합니까 게 시 수 도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여기에는 지구단위 계획권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지구단위 계획권이 용도구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연동제인 개발 밀도가격도 아니다 기반설 부담가격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스쳐 지나가야 돼요 알겠죠 이거 다 무슨 계획으로 다 결정한다 이거 다섯 가지 다 그래요 도시군가로 결정하지요 관리지 광역도시계 아닙니다 도시군기본계 아닙니다 도시군가로 다 결정한다 다 아시고 그러면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하는 권자들이 다 다른데 개인은 누가 할까 개발장구건 누가 결정해서 할까 그래 국토교통부장관만 그냥 시는요 시가 나오니까 오 시도사 하려고 생각하고 누가 한다고 이거 시도사가 하는데 국가객과 연계해서 할 때는 누구만 하느냐 국가객 그래 국가객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종기다라고 칭할 때는 국자가 나오니까 그때는 국토교통부장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산량 보급은 누가 할까 숫자 나오는 친구 누굴까 그렇죠 해외수산부장관 해수수장 해외수산부장관이 하는 것이다 도는 누가 할까요 도가 나온 친구들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친구만 한다 국토교통장도 못한다 이건 그래 바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입이 문제가 돼 입이 입주의 규제 최소 누가 할까요 시의 규제 최소 그래 그래 그거 알아야 돼 누가 안다고요 그래 그래 그걸 바꿨거든 그래 도시군간리계 결정권자 도시군간리계 결정권자 이거 그래 아까 그거 맞으면 틀린 말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 시의 규제 결정권자는 많거든 많거든 그래 결정권자는 두루두루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거든 들어봐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였으면 시장군수도 지구들이 시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결정권자가 많아 결정권자들이 다 결정권자들이 이걸 얘네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가로 결정한 대응이 여섯 가지 했다고 그랬죠 용용용 기사지 말죠 이거 결정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수정가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을 시장군수가 위반했다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그 자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험공부할 때 결정권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그냥 시험공부할 때는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누가 한다고 결정권자 그리고 국장도 결정권자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법적 권한에 있어 권한 시도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대도시장도 시장에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그냥 결정권자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 결정권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개 개는 지정목적 뭐 하려고 얘기했지 않느냐 지정목적은 바로 개 확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개 확보 그래 확이 뭐냐 하면 도시지역의 물질성 확산 방지 알겠죠 도시의 물질성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비는 자연환경 확보 그 다음에 도시비는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래서 도시비는 건전한 생활학보를 제공하고자 도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든가 국방부 장관을 요청에 따라 보완상 도시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바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하려고 보완상 필요해서 그래 국방부 장관을 요청에 따라 보완상 도시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면 그때도 개발 장관으로 지정해서 묶어줬어야 했다 이때 개발 장관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을 때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 이것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따로 법률이 뭐냐 게트법령이다 문법이라고요 게트법령이다 이 게다 지은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용도주의 중 뭐다 집단, 칠학, 개집, 개집 뭔지? 개집 이 정도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 목적은 바로 시계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시계 시가 뭔데?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방이다 확산방지하라 무질산 시가방지 그 계획적 단계적 개발도무 이걸 시계라고 그래 시계 무질산 시가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하기 위해서 시가와를 유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시가와 유보기관은 몇 년 이상 몇 년에 보면서 이 도시군가로 그 구역을 결정해서 지정하는 자들이 지정할까요? 그래 5년 이상 20년에 보면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시가와 유보기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 보면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줘요 그러면 이 시가와 유보기관을 정할 때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리죠? 또 이렇게만 나와도 틀린 질문이에요 시가와 유보기관은 20년 이내에 보면서 정한다고 틀려요 20년 이내는 1년 이내에 다 포함되어 버리거든 그러면 틀리고 정확하게 5년 이상 20년 이내에 보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시가와 유보기관이 딱 정해서 고시되면요 그 안에서의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효기관이 바로 시가와 유보기관땅만 유효기관이 돼요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관이 오늘 끝나버렸다 기관이 끝나면 그 다음날 그 구역의증은 자동적으로 효율을 이렇게 되어서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역 중간 도시군가로 결정은 언제 효력이 되냐 시가와 유보기관이 끝난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을 이룬다 효력을 이룬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실효 실효되면 그 사실을 여기 봐봐요 지정했던 지정권자들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된다 고시할 필요 없다 그래 고시를 하이한다 고시할 때 실효될까 아니면 이미 시가와 유보기관이 끝난 날 다음날이면 자동적으로 실효될까 다음날이면 알겠죠? 그래서 꼭 고시가 있어야 실효된 거 아니다 고시가 직무위차 없었다 하더라도 그거가 무관하게 시가와 유보기관이 끝난 날 다음날이면 자동적으로 실효돼서 그 구역은 사라진다 이렇게 하시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 관련해서요 바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 이 행위자는 무슨 법에 규정돼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만났어 현장에서 오 여기다가 법조를 뭘 해도 되고 뭘 해서는 안 될까 이거 알고 싶어 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걸 규정하고 있을까 그래 그래 국토의 계획 및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이 법에서 그래서 이 법에 하면 야 시가와 조정구역에 이것은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여기 봐보세요 설명을 뜨봐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시키고 있을까 원칙은 금지하고 있을까 그래 좋았어 원칙 이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은 금지하고 있지만 예주로 국방상 공익상 글사합시행이 부가평면으로써 관계중앙행정기관상에 국토교통부장에 요청합니다 이것 좀 합시다 시가 중단에서 그래 그걸 검토해가지고 국토교통부장 시가와 조정구역 지점 목적 달성에 제압하니까 하세오라고 인정했을 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예주로 그때 국토교통부장 안이 인정해주면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특시장 이거 합시다 라고 다시 하가 신청해서 하가 받아야 할 수 있을까 하가 대상 아닐까 좋았어 도시군객사업은 절대 하가 대상 아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이때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객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죠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정비법에 도시미주강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만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의미하는 바 그 세 가지가 그렇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 나머지 행위는 어떨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 그거 어떻게 편하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만 이걸 법정된 행위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법정된 행위 안에서만 그래 국토개법령에 야 이거 이거 이것만 할 수 있어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법정된 행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표현을 알아주세요 출제인들이 그 말 많으시니까 뭐라고 한다고 법정된 행위 법정된 행위 법정된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된 행위를 할 때 신고하고 한다 그냥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 좋았어 공부는 다 됐네요 반드시 허가받아야 가능하다 신고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중 한 세 개는 알아야 돼요 몇 개는 알아야 된다고 세 개 첫째 여기 봐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주택 문제가 중요해요 주택 뭐가 중요하다고 주택 주택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결정고시였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신축은 절대 안 돼요 기존에 여기 있었던 주택은 무엇만 되느냐 증축 무엇만 된다고요 증축 그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면제 개최한 기존 면제 합해서 몇 조금 틀리는 거까지만 증축을 해야 한다 100조금 틀리는 알겠죠 그리고 이 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어 그에다가 부속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축도 33정보틀리는 범서 허가받아야 된다 화장실 같은 거 차고 같은 거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공익시설 이런 공익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용시설 이런 시설 공짜 따라간 이 시설 공공시설을 이 시가와 조정안에서 설치할 때는 신고하고 한다 그냥 한다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이런 걸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좋았어 이것도 도시군객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가능하다 여기까지를 시가와 조정안에서 알아주셔야 되고 여기 봐보세요 시가와 조정안에서 이제 금방 허가받고 해야 되는 행위를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위반이 되겠죠 위반자는 바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입 원상회복 취소당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내야 한다 이제 키포인트 그러면 위반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갈 때에 벌칙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을 범죄할까요 오 좋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을 범죄한다 여기까지가 시가와 조정안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더 여기 보세요 이 다섯 개 용도구역 중 시가와 조정안하고 수사한 장 보겠죠 그걸 오늘 딱 결정고시했어 근데 그 안에서 결정고시 된 후부터는 일련의 행위를 못하게 됐는데 이미 허용되는 행위였기에 결정고시하기 전에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 그네들은 기득공포차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1년 후 조치는 해야 된다 해야 한다 무슨 조치 무슨 조치 다시 허가받아야 될까 신고할까 좋았습니다 다시 허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 조치는 없고 해야 한다 신고는 그 구역 결정고실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오 좋았어 3개월 이내 3월 이내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와 조치는 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 보호격은 너무 간단해 이미 중요한 건 다 잡았거든 누가 하느냐 해야 수산부 장관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려고 정하느냐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육성 뭐 하려고 수산자원 보호육성 수산자원은 어디에 있을까 1. 산에 있다 2. 내가 있다 4. 바다에 있다 바다를 뭐라고 할까 법에서요 오 좋았어 공유수면 뭐라고 공유수면 좋아요 공유수면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격은 주된 장소 이렇게 봐보세요 국토가 있다 여기 안면도 바다가 있다 안면도 바다 그러면 이 안면도 바다를 공유수면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수면과 그의 인접한 토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하죠 알겠죠 그래 이 수산자원 보호격성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의 인접한 육지도 오염되면 안 되니까 인접한 토지까지 정할 수 있거든 이거 알았죠 그래서 시험에서 수산자원 보호격은 수산자원 보호격성 자체 정함으로 공유수면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그의 인접한 토지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과거 시험에 나왔으면 틀려요 인접한 토지까지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제 지정을 했네요 지정을 했는데 이 육지가 앞면도 있는 앞바다 땅 앞바다 있는 땅이 수산자원 묶였어 이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물건을 만났네 오 수산자원 보호격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이 있는데 용도 구역 보니까 수산자원 보호격이 나왔어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격성 여러 가지 행위자 건축 행위자는 따로 법률 정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직접 이 법에 있을까 따로 법률 따로 법률은 무슨 법일까 수산자원관리법 좋았습니다 그 법에 따라 건축 제한 행위자를 받는다 그 법을 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들이 나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법이 이 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뭐 어허빈의 주택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 어허빈의 주택을 지을 때에 규모의 제한을 받겠는데 이 규모는 건폐 용도를 통해서 적용받지 않아요 이때 건폐 용도는 얼마일까 이건 국토개법령이 규정돼 있었는데 오 좋았어 또 오 좋았어 아 대단하시다 합격 수사팔 이렇게 했어 뭐라고요 수사팔 수사팔 형사가 범위를 때려잡기 위해서 수사를 할 때 팔팔에 된다 백을 백을 한다 수사팔 팔팔에 나오죠 수사팔 뭔 팔 수사팔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수산양화폭에서 건폐는 40% 이하 용도는 80% 이하 꼭 암기하시면 그럼 이제 수산양화폭은 끝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장 공급도 간단 명료해 수산양화폭과하고 비슷해 이 도시장 공급에서 알아줄 것은 이것은 누가 결정해서 하느냐 시도사 대도시나지 국토교통문제 절대 못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럼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 도시장 공급은 지정을 하게 될 때 지정을 하게 될 때 전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전국토는 도시적도 있고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 부정적이 있는데 이때 아무데떠에 이거 지나갈 수 있을까 정속되어 지정될까요 정속되어 지정돼 여기 봐보세요 말 그대로 이건 도하고 친해 뭐하고 친하다고 도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고 친하다고 도하고 친 그래서 도시역에 있다만 정하지 비도시역은 절대 지정 못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비도시역은 지정 못한다 도시역에 있다만 정한다 도시역에서도 이렇게 신에 있다만 정할까 산에 있다만 정할까요 누가 신에 있다만 정한다고 그러던가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도시장 공급은 도시 속에서도 도시조역 중에서도 또 산에 따라 만 하는 거예요 산에 따라 어따만 한다고 산 여기 봐보세요 이 도시역에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 산 있다면 산에 나무들이 있다 그러면 나무들이 잘 자라고했다 그걸 식생의 양환산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식생의 양환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지에 따라서 지어는 산지 어디 entrar 해 산지에 따라지 bumper 산지에 따라지 산에 따라지 산에 따라지 산에 따라지 어디 있는 산이요 도시역에 있는 산이에요 비도식이에요 도시가 안에 있는 산지에 따라 정한다 알겠죠 산지 산도 민동산에 따라 한다 좋은 산에 따라 정한다 좋은 산 가보면 사람들이 잘 자라고 있고 우리 도시민들 가면 환장하겠네 이런 말을 하더라 힐링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식생이 여왕한 그런 산지 속에 따라 정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산지 속에 따라 정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 도시민들 주거적 상업점하고 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여가공과 휴식강을 제외하고 도시 안에 잔환경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고자 식생이 여왕한 산지 개발을 제안하고자 정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산지 개발을 제안하고 여러분 산이 있었는데 여기다 퍽 지정해 버렸네 여러분 산이 있다며 여러분 산지인데 도시 하나 있었어 그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산에다가 이 도시 한 공을 지정해 버리면 여러분 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 알겠죠 못해 그때 산인데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도시민한테 여가공과 휴식강을 제공하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어때요 그거를 인하여 어떤 재산상 손실보상 여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알겠죠 그 정도 다 감수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그때 지정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장을 또 봤습니다 건축행위장 이 제안은 무슨 법에 따라 규제를 하느냐 이 국토개법령이 직접 규정되어 있을까 따로 법률 정하도록 돼 있을까 따로 법률 그 법률이 무엇일까 도시공업 및 녹재난 법률이다 뭐 뭐라고요 도시공업 및 녹재난 법률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여기 봅시다 여기 있다도 아까 여기 산 아까 도시장 안에 있는 산이 있다고 하죠 산이 있는데 여기에 언제리가 마을도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넓게 잡아서 도시장 공업에 다 지정했는데 이 도시장 구간에 여기 취락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도 취락을 정비해서 취락을 지정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 취락 주고 도시자연 공업에 있다면 그것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도시장 공업에다가 취락을 지정할 때도 그것도 집단 취락을 지정하는데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냐면 우리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하지 않아 여기서 특별히 적용을 하자는 법인 도시공업 및 녹재난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업 및 녹재난 법률은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와서 이것은 알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냥 여기 있다도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하나 더 도시자연 공업이에요 여기 보세요 도시자연 공업하고 지금 개발 창구도 공부했고 시가와 중국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개발 창구를 지정해놨는데 이렇게 지정했는데 여기서 해제됐어 뭐가 됐다고? 해제 그리고 시가와 중국도 지정해놨는데 해제했어 그리고 도시자연 공업도 해제했어 이 해제되면 어느 지역은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질까요? 이제 금방 해제된 지역 중 세 가지 지역 중 시가와 중국이에요 시가와 중국 어디다 하고 시가와 중국 여기는 한번 풀리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제된 면적이 30만 종대 이상으로 해제되면 반드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버리게 돼 있어요 뭘 지정한다고?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로 지정합니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종두 미만으로 풀리면 지정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봐봐 개발 창구 여기 보세요 개발 창구 더시자연 공업에서 해제됐다 합시다 개발 창구에서 해제되면요 용도적이 대부분 녹지역이 녹지죠 뭐다고? 녹지역 녹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 창구에서 해제됐는데 지금 서울의 개발 창구를 현장구에서 풀라고 하는데 박원수 시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또 풀라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제가 됐다 해제된 장소가 바로 30만 종대 이상이라고 해서 의무로 지정을 할까 지구단위를 지정하지 꼭 할 필요는 없을까? 그래 그래 여기는 개발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 없어요 풀어놔도 알겠죠? 대부분 뭐가 있으니까? 녹지니까 그래서 해제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어떤 제1조 일반 주거족도 있었어 그러면 그거는 개발의 여지가 있죠? 그때 다시 개발 창구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면적이 30만 종대 이상으로 해제됐던 미만으로 해제됐던 개발의 여지가 있을 때만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의무로 지정하는 규정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장 공공도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도시장 공공에서 해제해버렸어 해제했다고 산을 통초로 개발할 수 없어? 없죠 여기도 녹지역이 수두룩해 보존 녹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때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지만 30만 종대 이상으로 해제했다 해서 꼭 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의드는 풀리면 30만 종대 이상으로 풀리면 꼭 지정한다 지구단위를 지정한다 그래 그래 시가와 조정권은 그렇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나? 입지, 규제, 체속에 나오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해야겠네 눈치 보니까 안 되겠어